4월 11일에 오프라인 강의, 특히 사업보고서가 3월 말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사업보고서 읽기 특강을 할 거라고 했고 지금 모집이 이미 마감이 됐죠. 마감이 된 상태인데 관련돼서 미리 예습할 만한 것들, 저는 예습할 걸 되게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서 좀 압축적으로 하는 편이어서 미리 예습할 만한 것들을 좀 많이 잔뜩 드리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당일 집중력 있게 하려고 하는 편이죠.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똑똑한 배당 투자 책이에요. 제 책에 보면 사업보고서를 보라고 이야기했죠. 사업보고서의 간단한 이야기를 파악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죠. 읽은 지 오래되셨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좋고요. 그 다음 여러분이 투자 공부를 직접 본격적으로 하시다 보면 제 책이 좀 쉽게 쓰여서 입문자용으로도 상당히 괜찮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오신 다음에 다시 읽어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한 사업보고서 읽기 내용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기업보고서 읽기 시리즈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. 옛날에 라이브로 한번 분기보고서를 이용해서 한번 했었는데 여러 가지 회사들을 한번 했었는데 이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미리 한번 쭉 다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예제로 한국재질환회사랑 해성산업이라는 회사가 합병을 최근에 4월 1일자로 했으니까 완전히 핫한 오늘 녹화하는 게 4월 3일이니까 4월 1일자니까 완전히 핫한 현실된 거죠.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회사를 이런 관점이 투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만큼 아주 핫한 거예요. 아주 대단한 회사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핫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투자를 할지 말지 여러분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판단하는 데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런 접근으로 한번 접근해 볼 가치가 있는데 합병 공시를 보면 합병을 목적하는 게 지배구조 개편작업 일환이라고 돼 있어요. 해성산업이라는 회사랑 한국재질환회사가 합병을 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. 여러분들이.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업보고서가 이렇게 각각 있는데 이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까 이 링크를 받는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배구조 개편에서 이제 어떤 방향인지 이게 뭐 누구한테 혹시 유리하진 않을까 누구한테 불리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게 어떤 지배구조 개편 방향에서 어떤 우리 그런 특이한 점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미리 한번 예습을 한번 해 오시고 이야기를 한번 접근해 보시면 당일 접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미리 블로그에 자기 생각을 정리해 두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있던 내용을 읽고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뭐 피드백을 드릴 수도 있고요. 토론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 볼까 해요. 그래서 뭐 지금 진행 중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꼭 정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의견 그리고 실전적인 케이스에서 직접 접근해 본 연습을 한번 해 보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 케이스도 한번 미리 예습 혹은 숙제 같이 한번 보고 오시라 라는 말씀을 한번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. 이런 뭐 약간 변동성이 좀 심한 상황에서도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강의 오시는 분들은 미리 예습을 많이 해 오시고요. 당일날 많이 배워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네 이상 피터왕이었습니다.